최근 토트넘이 부상 때문에 공수 양면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공격 라인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도 꽤나 부상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죠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A매치 기간 이후부터 약 한 한 달가량 정도 못 나오고 있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도 약 3주에서 4주 정도 못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쿨루셉스키는 이미 실내 훈련을 끝내고 야외 훈련에 복귀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히샬리송도 야외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흥민, 쿨루셉스키, 히샬리송이 모두 빠져있고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이 부상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빠져있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컨디션으로 선발 라인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는 케인 한 선수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모우라와 브라이언일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선수를 모두 활용해서 모우라, 케인, 브라이언일 이렇게 쓰리톱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 너무 모험적인 라인업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이러한 쓰리톱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를 한 칸 올려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페리시치를 올리고 좌우 윙백에 세세뇽,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이렇게 배치시키는 전형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 최근에 세세뇽, 페리시치, 아니면 도어티나 에메르송 이렇게 좌우 윙백들이 너무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 나왔을 때 부진하면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세세뇽이 부진하면 페리시치, 페리시치가 부진하면 세세뇽 오른쪽에서도 에메르송 로얄이 부진하면 도어티 도어티가 부진하면 세세뇽이나 페리시치를 오른쪽에 기용하거나 이렇게 지금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페리시치를 공격수로 올리면서 윙백에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를 한 명 줄이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 스쿼드를 운영하는데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은 당분간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 3-5-2 전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이 두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3-4-3 전형을 사용했을 때는 이 두 명의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오면서 이미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3-5-2 전형을 사용했을 때는 최후방의 비수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전형이거든요 특히나 3톱에서 공격수 숫자가 한 명 줄었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혹은 전방 압박을 할 때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올라가줬다가 내려오는 이런 플레이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의 체력적인 부담이 지금까지도 심했는데 이 3-5-2 전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두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토트넘이 계속해서 믿고 가야 되는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이 3-5-2 전형을 사용할 때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공격으로 나갈 때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가 측면 공격수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3-5-2 전형을 사용하면 이때 특히 이 오른쪽 라인 에메르송 로얄이나 도어티가 나왔을 때는 공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가주면서 측면 공격을 담당해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케인은 중앙에 있고 모우라는 측면으로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벤탄쿠르가 빠르게 올라가주면서 측면 공격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대팀이 벤탄쿠르의 움직임을 놓치는 장면이 나왔고 이때 토트넘이 벤탄쿠르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벤탄쿠르가 오히려 측면 공격수처럼 상대의 측면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호이베르나 벤탄쿠르는 3호위 전형을 사용했을 때 공격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플레이들을 아주 잘해줄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할 때도 이 3톱으로 압박을 할 때는 전방에서 3명의 공격수가 압박을 하면 되지만 3호위 전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격 숫자가 1명 줄어들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가담하는 선수의 숫자가 1명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대팀의 왼쪽 라인에서 공격이 전개된다 이럴 때 미드필더 1명이 올라가서 압박의 숫자를 1명 더 채워주고 반대로 반대편에서 상대팀의 공격이 전개되면 올라갔던 선수가 내려오면서 반대편에 있는 미드필더가 올라가주는 이러한 형태로 토트넘이 최근에 3호위 전형을 만들 때 전술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격이나 압박 상황의 플레이들을 생각해보면 벤탄쿠루와 호이비에르의 체력적인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러한 체력적인 문제가 3호위 전형을 사용했을 때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호이비에르와 비수마, 벤탄쿠루 이 3명의 미드필더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순간 케인과 모우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호이비에르가 측면으로 움직여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이비에르가 전방 압박에 참여하게 되면서 중원에는 벤탄쿠루와 비수마 2명의 선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호이비에르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호이비에르의 빈 공간에 공간이 생기고 이때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비수마가 살짝 옆으로 움직여주면서 호이비에르의 공간을 커버해주고 반면에 비수마의 공간은 벤탄쿠루가 달려오면서 커버해주는 이렇게 연쇄적인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호이비에르가 빠르게 수비로 복귀해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호이비에르가 없는 공간에 아예 압박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호이비에르는 올라가 있는데 중원에는 그대로 비수마와 벤탄쿠루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있어야 되는 공간에 아주 넓은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상대팀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을 때 호이비에르가 없는 공간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 편하게 상대팀의 미드필더가 앞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호이비에르가 빠르게 수비로 복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루가 그동안 너무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3호위 전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두 선수가 체력적으로 90분 내내 활발하게 공격에도 가담하고 수비에도 복귀하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냐라는 것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고요 이미 지난 경기에서 벤탄쿠루가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햄스트링 쪽에 살짝 불편함을 느끼는 장면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 클루셉스키, 히샬리송이 없는 상태에서 3호위 전형을 사용했을 때도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3호위 전형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케인과 모우라 아마 이 두 선수가 투톱으로 배치가 될 텐데 이 두 선수가 손흥민이 했던 그리고 히샬리송이나 클루셉스키가 했던 역습으로 나갈 때 상대의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케인은 원래 빠른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모우라 같은 경우도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빠졌을 때 마르세우가 라인을 많이 높였는데 모우라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콘텔 감독이 빠른 역습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역습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팀이 계속 라인 올리고 상대팀에게 압박을 당하고 역습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권을 내주는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확실하게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다가 상대팀이 볼을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최전방에 케인이 있고 모우라가 전방으로 달려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최전방에 모우라가 볼을 끌고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선에 케인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원래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반대편에 있는 측면 공간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원래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야 되는 수비수가 손흥민이 없으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모우라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상대팀 수비수가 빠르게 달려 나와서 모우라가 볼을 몰고 나올 때 압박을 통해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반대편 공간에 손흥민이 뛰어나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수비수가 섣불리 앞으로 전진하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쿨루셉스키와 히셀리송까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리기가 너무나 편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지금 공격 라인의 부상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경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로메로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근육 부상 때문에 월드컵 전까지 남아있는 일정을 아마 모두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토트넘의 문제가 뭐냐면 로메로 대신 산체스가 나왔을 때는 후방 빌드업이 너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체스가 압박을 받으면 계속해서 볼을 빼앗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다이어를 산체스 자리에 배치하고 랑글레를 3백의 중앙에 배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이어가 산체스보다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이긴 하지만 로메로나 아니면 산체스처럼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거나 상대 공격수를 방해하는 플레이를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3백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 3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좌우 중앙 수비수들은 올라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주거나 압박에 좀 가담을 해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어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이 자연스럽게 중원에서 압박의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보시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 이때 다이어가 랑글레와 벤데비스 이렇게 3백을 이룰 때 오른쪽 중앙 수비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가 상대팀 공격수를 압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압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분명히 상대팀 공격수가 중앙 지역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다이어가 압박을 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상대팀 공격수를 바라만 보고 있어요 상대팀 공격수가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봐도 여전히 상대팀 공격수가 볼을 잡은 이후에 편안하게 전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공격수 한 명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때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와서 토트넘의 실점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이어가 너무나 압박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처럼 다이어가 적극적으로 올라와주지 못하는 게 일단 문제인데 다이어가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이어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가 올라왔을 때 사실 뒷공간이 열리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옆에 있는 랑글레도 스피드가 느리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올라갔을 때 랑글레가 이 다이어의 뒷공간을 제대로 커버해주지 못하면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가 나오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다이어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랑글레가 다이어의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팀 측면 공격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다이어가 뛰어나가는 상대 측면 공격수를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다이어가 스피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뒤에 랑글레가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랑글레가 커버를 들어와서 상대 공격수와 1대1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과감하게 뒷공간을 향해서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랑글레가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뛰어나가는 상대의 측면 공격수를 또 놓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처럼 토트넘이 로메로가 빠졌을 때 산체스를 기용하면 후방 빌드업이 안되고 다이어를 기용하면 다이어의 뒤로 물러나는 수비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이어가 올라갔을 때 다이어의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이 뒷공간이 넓게 발생되는데 이때 중앙에 있는 랑글레가 다이어의 뒷공간을 커버해줄 스피드가 부족하다 앞선에서는 이미 쿨루셉스키와 히살리송이 부상을 당한 상태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공격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공격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라인에서도 이 로메로의 공백을 메우기가 매우 어려워서 수비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남은 일정 동안 손흥민과 로메로가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토트넘이 공수양면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토트넘의 월드컵 전까지의 일정에 결과가 달려있다